이번엔 좀 스마트함을 보여주자고 몸이 좀 덜 고생하는 쪽으로 너무 아프잖아요 이렇게 역시 돼가요, 스마트 클레버 와우 확실히 머리를 쓰니까 다르다 대박이네 머리 좋네 너 머리를 써야 된다니까 이게 머리를 쓰는 거라고 아니야 어깨도 뻗기려고 아이고 다 이런 게 지금 얘기해 밥이가 걸려가지고 밥을 좀 먹어보자 지금 다 배고파 머리를 너무 쐬어가지고 아, 동훈이 많이 배고프겠네